잃어봐서 좀 먹어봐 얘는 1년된 숲허 꿀단지구요 얘는 7개월 된 암컷 꿀콩이에요 눈이 피깔 단지콩이 아침 간식 그람수 맞춰서 주고 있어요 그람수 맞춰서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하랬새도 맞춰가지고 시도해보기엔 이렇게 맨날 하랬새도 맞춰가지고 근데 시도만 해보고 성공은 한 번도 못해봤어요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평균적으로 30kg에서 60kg 사이 요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100kg 정도 되는 거잖아요 비만 중에서도 굉장히 고도비만이라고 보는게 맞고 작은애는 소년판에 딱 눌려있어서 꽤 큰 거 같은데 100kg 정도에 입박하는 애가 갑자기 60kg 하세요 이면은 큰일 나니까 적어도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하고 재중을 빼주겠다고 해주시는게 맞죠 강아지들처럼 규칙이 딱 정해져야 돼 강아지들처럼 규칙이 딱 정해져야 돼 흠 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재 아이들은 봤을때 크다 라고 그러면 뭔가가 흠집을 세월이가 이렇게 앞에서 자기가 제일 편한 장소로 자주 찾아다니면서 옮겨다니는 그 과정 속에 움직이게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옮겨다니는 간식 간식 거기 가서 간식 하나 줘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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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